네 안녕하세요 이음트럭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파비스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역시나 일자리가 풀리다 보니까 차량이 다 나갔습니다 파비스 단발이 오토의 8m짜리 윙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신품윙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거기다가 주행거리가 신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400km 400km 신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22년 등록해갖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고차를 뽑으신 거예요 재고차 뽑아서 새로 윙을 얹었는데 일자리가 파괴돼서 이분도 판매를 한 차량이고요 그냥 차는 신차라고 보시면 돼요 신차 출고 스티커 뭐 비닐도 뜯지 않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이 차량은 다이소에서 가장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는 8m 윙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m 윙바디 같은 경우는 다이소도 많이 사용하지만 부품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특장도 여기 보시면은 하단 서스 다 했습니다 하단 서스를 다 입혀놨기 때문에 그 뒤쪽도 다 서스가 들어갔고요 8m 윙에 그 다음에 그냥 끝나냐 뒤에 리프트까지 달려있습니다 대덕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대덕에 알루미늄 리프트까지 신품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보면 녹들이 올라와 있어요 분체도장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도장을 하게 되면 그냥 세워만 놔도 이렇게 도장이 벗겨진다 그리고 일반 여기가 서스가 아니면 이렇게 다 녹이 든다 반대로 이쪽에 보시면은 서스는 반들반들 하잖아요 그냥 절대 녹이 안 들어요 거기다가 상공사 서스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잘 윙도 짜서 잘 만든 게 제가 누누이 말한 게 이쪽이 생각보다 부식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을 서스 옵션을 좀 넣어서 출구하시는 게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은 이제 단발 윙이 8m짜리를 다이소에서 원하기 때문에 다이소나 아니면은 뭐 현대자동차 부품 이런 쪽 부품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짐은 무겁지 않고 길이는 나오고 빠르트 숫자는 정해져 있고 이런 일에 아주 적합합니다 기존에 있던 차량들 제가 세 차량을 올렸는데 세 대 차량 모두 다 판매가 되었고요 이거 한 대 남아있으니까 이거 이제 입고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거 매장으로 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은 22년 등록에 400km 정확히 400km 신차라고 보시면 되고 특장도 아주 좋은 게 올라가 있으니까 이음토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